삼손이 결국 마누라한테 속아서 내기에 져서 열받아가지고 마누라 밉다고 팽개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참 남편치고도 좀 쪼다 남편이겠죠. 하여튼 삼손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온 일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참 유대인으로서 특히 나슬린으로서 이방인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정신없는 일이야. 이거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겉으로 보면 머리 기르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삼손을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해방시키는 도구로서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역할입니까? 모세와 같은 역할이에요. 애급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위대한 역할을 맡기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모세도 보면 형편없었어요. 모세도 보면 모세는 완전히 뭐가 되어있었던 겁니까? 애급사람은 다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애급사람이 다 되어서 왕권을 개성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어떤 연유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애급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계획했지만 누구처럼? 삼손처럼 하나님의 삼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애급의 바로의 누구예요? 누나입니까? 누나의 아들 양자로 들어가서 그래서 바로의 왕권을 개성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것도 굉장한 일이죠. 무엇을 계기로 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무엇을 계기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노예를 부리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게 때리고 이건 막 너무 그냥 옆에서 모세가 보고 있기에도 뭐예요? 이거는 너무하잖아. 이래 돼가지고 울컥하는 바람에 그 애급인을 때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돼서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 삼손이 이루고 있는 것도 무슨 기간이에요? 훈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서 사용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도 뭐예요? 허락하십니다. 참 놀랍죠. 모세도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모세도 미디언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지도자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아무리 미숙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를 부족하다고 팽개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고 꾸준히 그래서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계속 훈련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분이다. 마누라를 뺏기고 열받아가지고 세상에 그 300마리 여우를 잡아가지고 회들을 취하고 무슨 소리냐 꼬리에 꼬리를 서로 삐끄러고 메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그 불 붙는 횃불 그렇죠. 그래서 여우를 두 마리씩 꼬랑지를 메가지고 그 기술도 좋네. 하여튼 부터는 왜 뭐예요? 그래서 거기에 횃불을 붙여가지고 그 회에 불을 붙여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바다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배에 추수를 해가지고 쌓아놓은 곡식 가리에 불을 놓았다. 자 지금까지 삼손은 애국심도 별로 없었어요. 애국심이 있었으면 종교심 빼놓고 애국심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한 적개심도 별로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블레셋 청년들하고 같이 놀고 잔치하고 내기하고 그러니까 아예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점령해가지고 일본화 뭐예요? 시켜가지고 제가 태어날 때가 우리 해방된 게 1945년인데 제가 태어날 때가 1943년이요. 그때는 그게 36년째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일본 다 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일본화가 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무엇까지도 일본이름 이름도 일본 일본사람들이 철저히 일본화를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국사람들이 반항도 안 했어. 그냥 일본인이라 그러고 따라갔다고 아시겠죠? 그런지가 36년이 됐다. 그럼 여러분 36년 지나보세요. 근데 참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참 억세게 뭐예요? 재수 좋은 말 그렇게 되어버렸으면 일본화가 되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바람에 우리는 언급결에 뭐예요? 우리는 우리는 전쟁도 안 쳤어. 우리는 일본군을 조선사람들이 일본군에 들어가 미국사람 죽였다고? 그런데 조선이 뭐예요? 한국이? 해방된다. 일본이 일본이 진마람에 한국은 언급결에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왔어. 여러분 한 나라가 민주주의로 달락하면 피 흘리지 않거나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나라가 영국이나 불란스나 이런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피 흘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고 하니 누가 반대합니까? 왕권이 반대하잖아요. 왕이 꽉 잡고 있는데 건방진 백성들은 민주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민주주의 하겠다는 파를 공화파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왕당파라고 그 왕당파하고 각국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영국 같은 데는 100년 200년 맨날 전쟁 그래서 영국은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타협했어 왕당파했어 서로 전쟁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왜 사람은 자꾸 죽어나가는데 이게 결판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서로 양보하자 그래가지고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제거하지는 뭐예요? 않고 왕은 아직도 왕으로서 대우해 주고 그리고 헌법은 민주주의로 고쳐서 평민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투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온 나라가 피열렸어요 왕이 왕권이 가만 놔두나요? 우리는 응급결에 민주주의를 되어버렸어요 왜요? 왕이 벌써 36년 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겠다는 평민들을 죽이겠다는 왕이 뭐예요? 왕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 하나도 안 흘리고 민주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한국 민주주의까지 갔네요 그래서 모세도 애급 사람이 다 되어있었어요 그것처럼 삼손도 거의 뭐예요?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블레셋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블레셋 독립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자유롭게 선빌 수 있는 그 목적을 지금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전혀 적개심도 없고 해방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뭐예요? 하고 블레셋을 그래가지고 뭐예요? 우리 한국도 다 뭐예요? 좀 똑똑하다 그러면 다 어디 가서 공부했어? 왜? 동경 가서 공부하고 와세다 동경도 하고 가면 일본 사람 되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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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뭐예요? 미워하게 만들어서 삼손이 지금 삼손이 억울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점점 30벌을 삼손이 강탈하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삼손이 이런 짓을 하니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세요 고생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해가지고 다 뭐예요? 이제 타작해가지고 곶간에다 넣으면 되는데 그거 싸놓은 거를 전부 불태버린 거예요 여러분 봐도 안 봐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이 새끼 뭐예요? 죽여야 돼 이렇게 돼서 드디어 삼손과 블레셋이 뭐예요? 대립하도록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 참 재미있는데 여우를 내몰어서 이미 배어 쌓아 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왔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는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노원까지 다 되어버렸다 삼손도 삼손도 예상치 않을 만큼 너무나 너무나 큰 타격을 블레셋에 비해 줘버린 거예요 이 블레셋에 국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렇죠? 곡식 없으면 전쟁도 못 쳐요 일단 자 그리고 그 당시에 곡식도 중요하지만 포도 올리브 이게 다 뭐예요? 그 수입원이야 가장 중요한 수입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딴 짓을 했는지 알아보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딥나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뺏어 들러리셨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이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다 그것도 너희들 책임도 뭐예요? 이탈 이거예요 일단 동족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소? 그 다음에 저 삼손 죽이러 가는 거예요 삼손 죽이러 삼손 죽이러 삼손 죽이러 삼손 죽이러 흥미진진한 얘기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삼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누라를 죽여버렸어, 다시 찾으러 온 마누라를. 삼손이 열받아서 나 가만히 못 있어. 나 원수 갚아야 돼. 내가 원수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는 블레스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린 거야. 이번에는 이제 복식 다 태웠지. 포도밭 다 태웠지. 올리브 과수원 다 태웠지. 이제는 닥치는 대로 사람 다 죽였지. 이제 무슨 일이 남았어? 블레스 온 나라가 삼손을 안 죽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삼손과 블레스 씨,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삼손의 마음 속에는 애국심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야. 그런데 적어도 뭐예요? 애국심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삼손이 홧김에 그러고 나 보니까 큰일 났거든. 큰일 났어. 자기는 뭐예요? 블레스의 사람들이 죽일 것이 뭐예요? 분명히 아무리 힘셔도 수백 명이 한꺼번에 낙치면 뭐예요? 우에서 뭐예요? 큰일 났어가지고 아무리 장사라도 안 돼. 여기 이제 그래가지고 삼손이 도망가서 파위 틈에 숨었다. 여기 보면 에담이라는 곳에 가서 에담 파위 틈에 있었다. 에담 파위 틈. 성경은 이 파위 틈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 예수님이 반석, 예수님은 파위가 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 모세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보고 뭐라고 그랬게? 바위 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나갈 테니까 너는 내 얼굴은 못 보지만 내 뒷모습은 볼 것이다. 그래서 바위 틈에 들어가서 나를 봐야 너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위 틈에 안 들어가서 그냥 일대일로 보면 너는 뭐예요? 죽는다. 바위 틈에 들어가야 가서 나를 만나야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위인데 틈이 생겼어요. 어디 생겼어요? 창으로 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으로 찔려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위 틈, 그 예수님의 안. 내 손은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이 자기가 저질렀 그 큰 문제예요. 이거는 물려줄 수도 없어요. 이제 일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고 보니 의지할 곳이 어디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탄바위에 가서 그 바위 틈에 있었다. 드디어 이 공경에 빠진 삼손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참 재미있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그런 보금적, 영적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그렇구나. 자, 이제 불레에서 살아남은 군대가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와서 유다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진을 치고 레히의 편만 한지라 이스라엘 땅 레히라는 데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유대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로돼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느냐 불레에서 군대들이 와서 레히에 와서 막 친다고 그러니까 왜 이러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이유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합니다. 삼손 잡으러 왔다.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할 때 삼손 때문에 누가 죽게 생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다. 이래서 이제 드디어 국가 대 국가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죠.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유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이러니까 삼손은 꼼짝없이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너 지금 블레셋 사람이 너 잡아와라 그러는데 우리는 너를 잡아갈 수밖에 뭐예요? 없다. 이러니 삼손은 꼼짝없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동종을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아무리 죽여봐야 삼손 혼자서 죽을 지경이 어쩌고 그랬더니 삼손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는 복수했을 뿐이다. 그러니 복수란 건 이런 거야. 여자 하나 뺏기고 곡식 다 태우고 그건 너무 큰 복수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자 하나 뺏으면 너도 하나 뺏어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말이에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려고 이제 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너희들 손으로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내가 나가서 웃기겠다.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않이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여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 그래서 이제 단단하게 결박해서 결박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군대로 대륙하는 거예요. 참 이제 신세에 따문하게 됐어요. 그렇죠? 삼손이 레희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치는 동시에 이제 삼손이 보이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뭐 열받아 안 받아 이 나무 새끼 삼손은 다 죽이자 하니까 뭐가? 여호와의 영이 군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에 줄이 불탄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어떠든지 그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래요? 묶은 녹근 이게 뭐라 그래요? 밧줄 이게 툭툭 닦아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삼손이 낙유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였대 천명을 죽였어 그래서 삼손이 내가 뭐예요? 이 천명을 죽였다 또 이제 폼 잡았어 죽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끝내 뭐예요? 폼생폼사해야지 내가 일천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니 이런 건 뭐예요? 없어 몰라 캬 일천명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말라므로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지 제가 물이 없어 물 못 마시면 이제 죽어 그렇죠? 그랬더니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제 하나님을 진짜 부르기 시작해요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래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게나 물 못 마시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 자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하코 이 샘이 레히의 오늘까지 있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일단 낙이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삼손으로부터 심각한 타격을 입고 타격을 입고 좀 해방이 된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래서 1천 명을 죽이고 물을 마시고 삼손이 폼을 딱 잡으니까 팔레스타인도 무서워서 더 이상 건드리고 일단 해방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모여 지냈어 삼손이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됐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모여 지냈어 그리고 이제 살다가 16절 16장 삼손이 삼손이 그때까지 장가를 안 갔는지 뭐가 동해가지고 장려집으로 찾아갔어 장려집으로 찾아갔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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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고 그를 애워싸고 성문에 매복하고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매고 헤브론 앞선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 여자를 좋아해. 그 후에 잡히지 않았어. 블랙셋 사람들이 삼손을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삼손이 일어나서 빗장이고 뭐가 다 뜯어서 가니까 드디어 딜라일라, 딜릴라라는 여자가 이 여자한테 반했어. 그래서 이 여자도 블랙셋 칼레스탄 여자예요. 블랙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삼손이 힘 때문에 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 무엇이 그 힘을 주는지 무엇으로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홍복해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얘한테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들리다가 어떻게 하겠어? 목숨을 걸고 뭐예요? 이제 그거를 알아봐 줘야지 그렇죠? 은 1,100, 와 굉장한 돈입니다. 요새 돈을 하면 한 100억 정도. 들리다가 삼손에게 말하대요. 천큰데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너희 당신을 결박하고 힘도 못쓰게 할 수 있느냐? 여보, 얘기 좀 해줘 봐. 나한테 못할 얘기 뭐 있는데? 네! 삼손은 여기에 약해. 그렇죠? 이제 사단이 드디어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여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그 엄청난 삼손의 힘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그게 있어야 이제 그 힘이 나와요. 그런데 삼손은 아직도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천명을 죽였다 하고 폼 잡는 거 보면 아직도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힘인데 그 힘은 어디예요? 자기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다. 자기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다. 그런 걸 알면 이게 이제 안전한데 끝까지 그때 이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거짓말을 합니다. 들릴라기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불레새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은 불레새 사람이 당신에게 왔다 하니 삼손이 그 칙 끊기를 불타는 삼실을 끄는 것과 같이 하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를 조롱하여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되어버렸다. 청컨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진짜 숨기지 말고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것도 거짓말이야. 이것도 이제 들통이 났어.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들릴라가 삼손에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약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이게 뭐예요? 위선에 섞어 위선에 짠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내 머리칼 일곱 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지. 내 머리칼 일곱 가닥을 배틀 날실에서 그 짜서 배틀 말뚝에 꽉 잡아매면 그것도 이제 들통이 났어. 들릴라가 그에게 또 말합니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틀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번씩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들리다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틀어놨다. 면도칼로 밀어버리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끝까지 그 힘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결정적으로 삼손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삼손을 도와줄 수가 뭐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잘못 보면 자꾸 사람들이 머리를 밀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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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손이 잡혔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일곱 자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이 힘은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죠. 삼손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고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그 힘이 내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가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때까지는 삼손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본 일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면 그게 자기 힘인 줄 알고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 닥쳤어요 라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내가 뭐예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생각했으나 힘을 낼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쳐 뭐예요? 깨닫지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보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말을 다 확실히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힘 없으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모여 뽑고 그래서 삼손은 노사슬로 묶여 감옥에서 연자멧돌을 돌리게 되었더라. 이때 삼성은 자기가 항상 믿었던 뭐가 없어? 자기 힘도 없어.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가 뭐예요? 없어. 자 이때까지 여자들 좋아했지만 그것도 다 여자들 좋아해가지고 덕분과 하나도 없어. 여자들 때문에 다 망했어. 이 세상에 사사노릇도 했지만 그것도 다 뭐예요? 이제 허사가 됐어. 인생의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할 수가 뭐예요? 없이 돼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삼성은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국력이 쇠퇴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고 삼손이 사사로 있고 그러다가 삼손을 잡아서 이렇게 했으니 블레셋 온 나라가 뭐예요? 역시 우리 블레셋의 하나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뭐예요? 여호와 신보다 더 세다. 그러니까 삼손 때문에 하나님 얼굴에 뭐예요? 똥칠하게 돼 버렸어요. 완전히 제가 하나님께 딱 했으면 그냥 삼손이 이놈의 새끼가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삼손을 끝까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삼손에게 다시 힘을 줄 수 있죠. 이제 그거를 삼손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는데 그게 내 힘으로 내가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깎았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돌기둥을 미는 힘이 또 머리털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뭐예요? 성경이 만화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레스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 이렇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다곤 신이여, 감사합니다. 삼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의 예호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 다곤 신이 예호와보다 더 세다. 그래서 이제 글체 제사를 백성들도 그 통치자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아,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그렇게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두 눈은 빠져서 삼손이 두 눈 없이 뭐를 하갔어. 그렇죠? 그러고 다 뭐예요? 족쇄는 차고 삼손은 그들을 놓쳐주고 삼손은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자, 두 기둥이 이렇게 있어.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타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라고 부탁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삼손을 이렇게 안 내서 데려가는 그 소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이 신전의 가장 중요한 기둥. 이 기둥이 뭐예요? 없으면 온 신전이 뭐예요? 문의해 줄 수 있는 그 기둥으로 나를 좀 데려가라. 내가 좀 피곤해서 뭐예요? 좀 기대고 싶다. 그때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오늘 블레셋의 모든 통치자들이 다 한자리에 와있어. 그리고 백성들도 많이 와있고 그 신전에는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삼천명 되는 남녀가 삼손에게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며 모여있었다. 와! 그때 삼손이 드디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러지자면서 강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이 블레셋 사람의 단변의 원수를 갚게 해주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눈 빠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삼손은 지금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자기가 뭐 만든 거예요? 똥 만든 거예요? 그제서야 뭐예요? 원수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소? 여호와에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드디어 하나님이 더 뭐예요? 중요한 사람이 되소. 그래서 그래서 내가 복수하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코가 뭐예요? 납작해지고 여호와가 다곤보다 뭐예요? 더 큰 신이다. 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도 죽겠다. 다 죽여놓고 또 뭐예요? 또 내가 죽였다. 이제 이런 거 안 하겠다. 이거야. 아시겠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그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뎌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삼손이 죽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숫자가 말입니다. 그가 살았을 때 죽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숫자보다 뭐예요? 훨씬 더 많았다. 결국 삼손이 지가 살아있을 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보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을 때가 훨씬 더 뭐예요? 더 결과가 더 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의 의학에 그렇게 매달렸던 때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린 때가 훨씬 더 뭐예요? 결과가 좋았더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